우리 변상일 구단이 그래도 오늘 좀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변상일 대 구쩍오, 구쩍오 대 변상일 대북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흑번이 나왔고요. 상변은 요즘 워낙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포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흑이 딱 불만이 없는 포석이었어요. 흑이 얇고 무거운 모양이 돼서 다가오니까 흑공을 했고요. 초반 포석은 워낙에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 정상권에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인류 기사잖아요. 기사 보니까 팽팽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삼삼을 응수타진을 하고 받았을 때 걸치고 한 칸 다가왔을 때 이제 이렇게 날일자를 둬서 밀고 이 붙여간 수순이 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후위를 도모하는 아주 좋은 작전이었죠. 백이 원래 보통 때 같으면 여기를 늘고 쌍림을 써야 되는데 이 교환이 됐을 때 이 한 칸과 이 흑돌의 교환이 백의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이렇게 침투하는 수를 강하게 뒀는데 이 수가 또 결과적으로 좀 무리가 되면서 초반에는 확실히 변생 선수가 편한 흐름으로 갔어요. 제가 변상일구단을 비유해서 핏불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 상대가 조금 틈을 보였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해가는 모습이 마치 그 개의 종류인 핏불 같은 느낌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겹치니까 늘어서 백 입장에서도 그냥 가볍게 운스타진한 느낌이었는데 흑이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조도를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물론 냉정하게는 우상 우하기를 그냥 지키는 것이 정수였지만 사실 그렇게 인간이 두기엔 쉽지 않죠. 아무리 인류기사라도 그렇죠. 여기서 백도 그렇죠. 결과론적이지만 바로 움직이지 않고 인공지능은 이쪽을 붙이라고 하는데 붙이는 수를 두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길게 보는 것이 실전보다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그렇죠. 너무 급했어요. 구추가 초반에는 실전에는 바둑이 끝날뻔 했으니까요. 그에 반해 변상일은 정확하게 여기서도 붙이고 젖히고 뻗었을 때 이 붙이는 날카로운 급수를 보여주면서 초반에 확실히 흑이 승기를 잡아갑니다. 중앙을 한 칸으로 이제 봉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좀 흑 입장에서는 너무 좀 흥겁죠. 그렇죠. 백이 붙여가지고 네. 여기를 뻗어서 끊는 것은 끊어서 알기 쉽게 맛보기로 걸리기 때문에 이율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수가 붙인 수가 숨어져 있어서 순식간에 초반에 백이 안 좋아졌습니다. 넘어가는 순간 여기가 두집이 안 나게 되면서 정점없이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단 조친 것도 꽤나 강수였고요. 그냥 늘고 두었어도 이제 흑이 나쁘지 않은 바둑이었는데 백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아기 쪽에 또 쭉쭉쭉 늘어주다가 우아 쪽도 이렇게 넘어가면 못 살아있고요. 상변 쪽도 굉장히 듣는 것이 많은 기분 나쁜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느슨하게 둬도 충분했던 바둑인데 여기서부터 변세선수가 굉장히 세게 듭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핏불답게 굉장히 날카롭게 압박해가는 모습이 정말 일품이었단 말이에요. 저치고 흑 모양을 만듭니다. 때리니까 단수치고 밀고요. 여기서 느는 선택을 했는데 때리고 느는 선택을 했는데 때린 수가 좀 어땠을까 싶어요. 백을 좀 연결시켜준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늘어서 그냥 늘어서 뭔가 여기를 밀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못 살아있죠. 그래서 백이 여기를 때리거나 이으면 이쪽에 또 그렇지. 기대기 공격을 통해서 그렇죠. 좀 아쉬웠고요. 때리고 늘었는데 근데 뭐 받으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흑이 저렇게 때린 것은 확실하게 변상일이 이거 좋은 흐름이고 내가 유리하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두어간 건데 근데 이 선택도 나쁘진 않았어요. 하나 더 늘어놓고 그러니까 이 상변 우변돌은 확실히 연결시켜줬지만 내가 먼저 여기를 넘어가면 이쪽에 벽이 쌓였으니까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전머리를 맞더라도 우하기 쪽이 약해지니까 살짝은 아쉽지만 그래도 틀린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좋았어요. 여기 입구자를 두고 근데 저 입구자 둘 때 당시에 백이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백 입장에서는 입구자 말고는 없잖아요. 맞아요. 백은 어쩔 수 없이 두고 있는 느낌인데 여기서부터 변세선수가 굉장히 세게 둡니다. 평소에 본인 기쁨답게 세게 두었는데 일단은 이수로는 뭔가 이렇게 이 한 점의 준동을 막으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흐름이 더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 하분도 닫히고요. 여기도 백이 완벽한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방금 저 자리죠. 일로 두는 거는 앞으로 간다라는 예고편을 보여준 걸로 보이지만 일전에 또 사다리의 날일자는 뭔가 조금 더 티저 영상 같은 그런 느낌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겁을 준다라고 해서 둔 건데 더 의외로 만만치 않았어요. 일단 여기서 저희는 여기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단을 구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이 또 블루스팟이었죠. 그쪽으로 여기를 나와서 끄는 것이 생각보다 강력했고 이수로 인해서 약간 변상 변상수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좀 흔들렸고 그리고 저렇게 그냥 나와서 끄는 수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 보이고 속수처럼 보이는데 저게 다 그 어떤 뭐 이제 나오겠지만 어떤 수를 봐서 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교환해놓고 여기를 또 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저희가 봤을 때는 봐도 끝났다. 저기를 하나 끊어놓고 저렇게 날짜 주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여기를 건너붙여 끄는 것이 이바둑의 패착이 패착이네요. 확실한 패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변상수 입장에서는 이 붙이고 끄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봐도 정리하겠다 이런 의도죠. 일단 그냥 이렇게 먹는 것은 이게 늘고 이 자체로 좀 기분 나쁘기 때문에 한 점을 이렇게 뭐 단수를 치고 치고 잡건 그냥 잡건 선수로 이렇게 어 잡았다는 뜻이죠. 이렇게는 몰아쳐서 끝내겠다는 건데 잡아준다면 근데 그냥 장문으로 잡는 게 정수였어요. 맞아요. 이 장면에서는 그냥 잡아도 활용당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조금 더 건너붙여서 끊으면 더 확실하다고 본 건데 고쯔와우는 묘수를 보고 있었어요. 그냥 잡아도 뭐 이렇게 두면 한 점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를 나오는 것도 아래쪽을 젖혀 입으면 역시 어 여기를 치면은 하나 들여다보고 띄어서 이 백이 못 살아있고 여기를 나오는 것도 그냥 늘면은 백이 굉장히 괴로운 모양입니다. 다음 입구자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뭐 그렇죠. 괴롭습니다. 이쪽 저쪽 원래는 원래 스토리로 되면은 흙이 계속 좋은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백이 좀 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흙이 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끝내려고 했던 것이 좀 가끔 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인공지능이란 게 없었으면은 그 누구도 부어질 당시에는 그 누구도 저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그 구쯔와우의 묘수를 못 봤을 테니까. 여기서 일단 이렇게 버틴 수가 결과적으로 성립한 수가 됐고 병구단이 착각한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여기를 뻗었을 때 붙이는 수가 하나 찔러놓고요. 여기 붙여간 수가 변상인 수가 생각을 못한 아주 기가 막히 승착이 됐습니다. 저수가 2023년도 1분기 최고 묘수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왜냐면 승부도 엄청 큰 판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일로 나오는 수가 생각했을 거예요. 나오면은 여기를 치고 이었을 때 끼워서 흐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잡히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치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역시 끼워서 헤돌이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붙이면은 백이 당연히 늘지 못하고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변상인의 생각이었는데 여기를 붙이는 수가 그 흙의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지금 저기 저 저 뭐야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절의 저 해설란에 보면은 느낌표 많은 거 보이시죠? 올해의 묘수다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늘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뛰면은 절묘하게 여기 찝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봉쇄가 안 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저 백도를 그렇죠. 이거 못 잡게 되면 우변의 흙이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봐도 백과 흙의 수상전은 사실 백이 너무 패도 안고 있고 너무 수상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수를 보네. 혁상가상 여기가 또 초일기에 몰리게 되면서 흙이 어쩔 수 없이 두어갔는데 여기서도 이 부처관수가 최후에 패착이 됐죠. 그러니까 저기를 찌르고 나갔는데 호구친수로 저 백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저처만 주면은 가만히 뻗어서 그래도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맛보기에서 이거는 좀 해볼만 하거든요. 숫자에 나오지만 여기 저처관수가 또 좋은 타겟책이에요. 적어 나가니까 꼼짝없이 백도리 살아가요. 이렇게 호구치니까 봉쇄가 안되더라고요. 흙이 반발하면 어떻게 되죠? 반발하는 수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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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발하면 그냥 바로 알기 쉽게 단수 쳐서 축에 걸립니다. 그렇죠. 너무나 알기 쉽게 축을 피할 수밖에 없는데 단수 치고 나와버리니까 봉쇄가 안되게 되면서 잡을 수가 없어요. 바둑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기보 좀 더 어려운 길이 있다면 여기를 이렇게 한발 덜 씌워가서 두는 곳이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쪽으로 나오면 밀고 이렇게 끊었고 물론 백이 이쪽으로 나오게 돼서 잘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실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 흙돌이 다 잡혀서는 바둑이 끝났고 이 이후에도 초일기에 몰려갖고 60초 하나니까 사실상 초일기는 엄청난 변수가 있는데 도너나 바둑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흙이 이렇게 막 이런 블루스팟 자리를 찾아가면서 불리한 와중에 열심히 버텨가는데 사실상 백 입장에서는 이미 바둑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당히 나름 타협을 하면서 바둑을 정리해 나가서 결국에는 구쯔하우가 생명 연장했다 코인 연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의 정말 묘미는 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탄력적인 수는 이수였어요. 인공지능도 이수를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인공지능은 모든 수를 다 보잖아요. 거의 다 아주 이런 부분적인 사활의 오류 빼고는 그런데 구쯔하우는 제 생각에는 이미 여기를 하나 나가 놓고 끊을 때까지만 해도 이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흙의 응수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를 기민하게 준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교환이 있으니까 나중에 나와서 끊는 것도 있고 나중을 보겠다라는 소리였는데 변상일이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뒀는데 여기 붙이는 거를 못 봤네요. 여기 붙이는 걸 당연히 못 보니까 여기 늘지 못하고 당연히 이걸 이렇게 한 점 잡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사실 바로 끝났죠. 이 악수 둔 거에 말이 안 되니까 건너붙여 끊는 것 수가 두고 싶은 수긴 합니다. 붙이는 수만 못 본다면 굉장히 또 혹하는 수인데 물론 초일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1, 2, 2사들도 보기 힘든 수예요. 이런 수는 그리고 이게 묘하게 웃긴 게 뭔가 모양이 좀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나 뭔가 모양이 잡힐 것 같은데 안 잡고 찝고 한 칸 뛰어나오면 역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변이 이렇게 다 들어가서는 이 붙이는 수를 못 봐서는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반에 바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의 백수 전에는 바둑이 정말 끝났다 싶을 정도로 바둑이 좋았는데 이 바둑을 만약에 변상일 구단이 이겨냈다라고 하면 용군 갔다 왔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이 바둑을 총평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용군 갔다가 못 나온 거예요. 용군 갔다가 이제 아 나 저 간이 육지에 있다. 아니다. 그냥 있어라. 해가지고 일단 열어보자. 그래서 용군 갔다가 못 나온 한 판이다. 일부 팬들은 좀 자극적인 팬들은 비난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좀 조금 더 침착했으면 니가 끝낼 수 있었는데 왜 못 끝났냐 뭐 이런 얘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굿즈와우가 엄청 잘 돋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굿즈와우가 잘 돋다기보다는 변상일 선수가 너무나 큰 착각이 이바둑이 좀 험하게 끝난 그런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네요. 변상일 선수가 이번에 오늘 좀 승리해서 우리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허무하게 좀 패배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내일 우리 신지서구단이 잘해줄 거라고 얘는 믿습니다. 그렇죠.